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전국에 계신 고3 수험생 풍만이들 3월 학평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 고3에서의 첫 모의고사 1등급으로 시작하려는 의욕은 많았으나 이 참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또 한 번 우리가 느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3월 학평은 우리가 집중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기본 성적보다는 자신의 기본 실력보다는 조금 더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의고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새학년 새학급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 이 적응에 예민한 풍만이들은 더더욱 집중이 덜 되었을 것이고요. 또한 고3 첫 모의고사이기도 하면서 교육 개정의 어떤 마지막 수능이다라는 좀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부담감으로 힘이 엄청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 중요한 것은 사실 고2의 마지막 지구과학원 모의고사와 난이도가 너무나 다르죠. 그러니까 더더욱 당황했을 것이고 이런 등등의 이유들로 좀 더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즉 이번 3월 학평의 등급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 명심해 주시고 뭐 1등급 받았다고 막 내가 진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1등급 받았어 조금만 기뻐해야죠. 기쁘긴 기쁘지. 조금만 기뻐하고 그 등급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풍만이들이 좀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낮은 등급에 우리가 점수를 맞았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능 지구과학원의 훈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누구나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충전되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지금부터 3월 학평의 총평을 하나씩 하나씩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학년도 수능 대비 3월 학평의 특징은 첫 번째 이제 재학생만 실시한다는 것고요. 그리고 즉 N수생도 보는 6월 9월 모평과는 좀 다르게 등급컷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월 학평은 첫 시작의 차원에서 사기를 좀 올려주고자 난이도가 그리 어렵지 않게 출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난이도는 장풍이가 그때 중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얘들아 난이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 아니야? 공부한 풍만이는 쉬운 거고 공부 안 한 풍만이는 어려운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장풍이가 객관적인 분석으로 보기 하나하나 분석해 보았을 때 좀 더 깊이 있게 즉 꽈놓은 문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하는 보기도 없었고요. 그리고 천체 문제도 천구를 구체적으로 그려서 작년 수능 20번 문제처럼 공전주기랑 회합주기를 조건별로 내행성과 외행성을 나누어서 각각 분석해 보고 이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문제가 없었으므로 그리고 또한 오답률이 80% 이상 되는 그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극 난이도 문제는 없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실 이 3월 학평은요. 우리가 아직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준비가 미비하기 때문에 난이도 및 정수는 중요하지 않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계속 힘을 내면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 지금 이 시간에 연연하지 말고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오답률을 분석한다고. 오답률을 분석하고 우리 많은 풍만이들이 도대체 몇 번 보기를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 그 보기를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분석을 해요. 그런데 틀리는 패턴의 규칙성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조금 까다로운 보기로 느껴졌는데 맞아. 이 정도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쉬운 보기의 선택 비율이 높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13번의 디귿 보기라든가 또한 16번의 니은 보기 니은 보기라고 하는 것은 일식이 나왔어요. 그죠? 16번의 일식인데 일식이면 사기잖아. 그럼 12월이면 동지점 부근이고 달의 하지점을 선택한 걸 보니까 아직 기본 개념들이 좀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번 3월 학평의 기회로 무엇을 해야 된다? 단원 파악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구과학원은 4개의 단원이 있지요. 4개의 단원 중에서 자신이 부족한 단원이 뭔지 그리고 암기가 조금은 부족한 단원이 뭔지 그리고 이해가 전혀 안 된 단원을 소단원별로 체크를 해놓고 그 안 된 이유를 체크만 하면 안 돼 체크해 놓고 안 된 이유를 분명히 파악해서 자신의 모습, 아 내가 이래서 부족하구나 라는 걸 반성하고 채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월 학평이 주는 특징은요. 기출문제 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5개년의 수능 및 그리고 모평, 학평 기출문제를 풀어보고요. 문제의 보기를 좀 더 자세히 봤다면 지존역에 이제 수능 격파에 다 나와있을 그 보기들이 그 보기들을 자세히 봤다면 전 기출문제의 보기와 같은 보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출문제는 단원별 그리고 유형별로 분석해서 접근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자, 또한 이 3월 학평에서의 신유형 문제 자, 주목해야 될 점은 우리가 12번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12번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행성탐사선 인사이트호 우리 장풍이의 메가캐스트를 찾아보면요. 화성탐사선의 인사이트호가 발사된 다음 날 이 캐스트를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 캐스트에서 대기의 마찰력에 의해서 속도를 줄이는 것을 그런 내용을 언급을 했었어요. 또한 16번 문제의 1월 6일 부분일식도 실제로 뉴스에서 언급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면서 올 한해 올 한해 과학적 이슈들을 잘 알아두어야지만이 문제 풀 때 배경지식으로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과학적 뉴스라던가 과학적 이슈들은 장풍이가 메가캐스트로 계속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료와 새로운 보기가 출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G1의 기본적인 개념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서 우리 자료 해석을 위한 훈련을 꾸준히 꾸준히 계획적으로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3월 학평 속에서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런 단원별 출제 비율은 없었다. 지금까지의 단원별 출제 비율은요. 1에서 4단원 모두 5문제씩 즉 단원별 비율이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간혹 3단원의 문제가 한 문제 줄고 그리고 2단원의 생동하는 지구의 문제가 한 문제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 3월 학평은 단원별 비율이 조금 달라졌지요. 3단원에서 3문제 즉 한 문제가 더 감소하게 되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얘들아 천체 파트의 4단원이 한 문제 더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이 3월 학평이고요. 수능에서는 아마 좀 더 이 단원별의 비율이 골고루 출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린 이 시험에서 이렇게 단원별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좀 더 관심있게 봐야 될 문제 번호 그 문제 번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선은 굉장히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되는 이 천체 파트 이 천체 파트는 천체라던가 반구 천구 같은 거를 풀어야 하는 즉 공간적 사고를 요구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까다로운 보기도 없었지요. 자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는 바로 13번이었습니다. 13번 자 태풍에 대한 개념과 이해력 부족 우리가 태풍에 대한 것의 기본 개념을 잘 모르고 이해력이 부족해서 이 태풍의 눈 태풍이 나오면 태풍의 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태풍의 눈에 초점을 맞추어서 풀었던 풍만이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여기 위험반원 안전반원이 있는데 우리가 이 지존역에서 배웠던 것 이거 하나 한번 기억하면 되지요. 바로 어이시 어이시 있었습니다. 오른쪽 위험반원 시계방향만 알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이고요. 자 또한 16번 문제는요. 이 시계 새로운 유형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일식에 대한 문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림자와 가려지는 방향 시간 순서를 물어보지만 일반적 유형이 아닌 자 두 개의 일식 일식 유형을 보고 뜨거워지는 시간을 분석한다거나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적위를 비교함으로써 남중고도를 물어보는 즉 이런 답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새로운 유형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체의 끝은 진짜 어딘가 천체의 끝은 왜 이런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자 20번 문제를 보시면 새로운 자료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천체가 아닌 유성우 유성우 페르세우스 유성우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자료를 제시했지만 사실 결과적으로는 적도자 표기를 활용하는 그 문제에서 새로운 시도의 자료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특징적인 것들은 우리가 해설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하나씩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3월 학평을 마무리하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3월 학평의 주는 즉 목적은 바로 모든 단원의 용어와 기본 개념의 암기 및 이해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치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얻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부족한 단원을 찾고 공부 방법을 반성해보는 것입니다. 즉 꼭 암기를 해야 하는 부분 꼭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 부족한 단원을 채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기 반성의 시간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체적인 기본 개념을 우리가 장풍의 지존력을 통해서 완벽하게 숙지해 나가야 되고요. 이 자신의 모든 단원의 내용을 탁 틀면 라디오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풍마일들이 슬슬 설명해낼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그 용어와 개념을 머릿속에 잘 숙지를 해놔야지만이 우리가 수능 접근 훈련이 더 용이해집니다. 제발 내 마음속에 벌레 있잖아. 벌레 대충 대충 그 대충 대충이 에프킬러로 뿌리란 말이야. 에프킬러로 뿌리고 다 박멸하고 개념이 완성이 되었다면 이젠 5개년의 기출문제 기출문제 단원별 분석과 유형별 접근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아까전에 3월달에 모의고사를 받듯이 기출문제의 보기와 많이 겹쳐요. 이 훈련은 장풍이라는게 4월 말부터 지구력 지구력 훈련을 시작하면 되고요. 그 이후에 지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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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전 모의고사 시간 배분 멘탈 관리 자료 해석 요령 등을 훈련해 준다면 우린 등급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가 될 것입니다. 지구과학은요 우리가 이런거 있잖아 사람이 살다 보니까 항상 외우면 까먹고 외우면 까먹잖아 그러니까 중간중간 공부하면 다 날아가는 휘발성이 아주 큰 그러한 과목입니다. 우리 훈련이들 어떠한 과목이든지 꾸준히 계획적으로 공부해야 하고요. 그리고 자신만의 공부법 자신만의 자료해석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4월 6월 이렇게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우린 좀 더 업그레이드 등급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겠지요. 자료해석을 할 때는 꼭 자신만의 법칙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장풍이는요 자료해석이 나왔다 그래프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X축 Y축을 먼저 확인하고 그 둘의 관계를 확인하며 문제에서 주어진 용어들을 체크하고 밑줄을 치고 이런 어떤 원리와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노하우는 뭐 같이 우리가 나눠볼 거고요. 우리 훈련이들 이 3월 모의고사 기대에 미치지 못한 훈련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다 연습이고 훈련이지요. 3월 모의고사를 계기로 우린 좀 더 반성해야 됩니다. 우린 11월 14일 이 대박 홈런을 날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체력도 길러야 되고요. 사실 우리가 홈런을 날리기 위해서는 타구 연습도 해야 되겠지요. 또한 달리기 연습 하체 연습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런 준비 속에서 우린 수능 당일 홈런을 날릴 수 있을 것입니다. 훈련하면서 생기는 이 자괴감과 무기력함을 꼭 이겨내면서 내 자신을 좀 더 채찍질 하면서 슬퍼하지 말고 밑으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리고 지치지 말고 우리 그날을 위해 힘을 한번 내보도록 합시다. 우리 훈련이들 너무나 흔한 말입니다. 하지만 꼭 해주고 싶은 말 우리 모두 힘냅시다. 우리 해설 강의에서 좀 더 문제를 분석해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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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